이제라도 조정을 신하들에게 맡기고 상장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시오. 그럼 경은 다시 동주성을 지킨 충신으로 돌아갈 수 있소. 부탁이오. 이 고려를 위해서요. 제가 겨우 그런 음변에 놀아날 놈으로 보이십니까? 그런 건 말입니다. 이런 아둔한 장수한테나 통하는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대체 절 뭘로 보고 그런 수작을 버리시는 겁니까? 괜한 짓 버리지 마시고 얌전히 술이나 드십시오. 아시겠습니까?